오늘도 이대웅으로 이겨서 기분 좋고, KT랑 스프링에서 1승 1패였는데 오늘 이긴 걸로 우위 가져가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스프링 대회 KT한테 한 번 져가지고 살짝 긴장되는데, 경기 잘 풀려서 이렇게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자이라를 연습한 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요. 며칠 연습했고, 한 3, 4일 정도 연습했던 것 같고 몇 판 했는데, 정글 속도가 너무 빨랐고, 뭐 오늘 보신 바와 같이 바텀의 서포터가 두 명이 되는 느낌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바텀 라인전을 뒤집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회에서 실제로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챔피언의 장점을 잘 살리면 쓸만한 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 한타를 보면 저희가 너무 상대 팀에게 빨리면서 싸우거나, 너무 스킬을 많이 맞아서 진 거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너무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스킬 배분이나 전멸 같은 것만 잘 쓴다면, 딱히 질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정글이 제일 많이 타긴 하는데, 제가 자의를 알아서 뭔가 타기 좀 무서웠고요. 바텀까지 가는 거는 특히 뭐, 아마 그 전에 누군가가 이거 바텀까지 한 번 전령 박치기 하던가 라고 해서, 시험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가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 잘못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뭐 저희는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나아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픽의 조금 더 다양함? 옛날에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석이라서 이렇게 해야 돼, 승률 높은 픽 써야 돼 이랬는데, 이제 뭐 어떤 픽이든 그냥, 선수들이 연습해보고, 뭐 100의 자신감이 아니더라도 60, 70만 돼도 충분히 대회에서 꺼낼 수 있다?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LCK에서 방심해야 될 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전략상 저희가 우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고, 뭐, 낮 3시 경기라 선수들이 조금 일찍, 평소보다 연습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서 오늘부터 기상 시간도 바꿀 거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계속 기분 좋게 연승 이어가고 있는데, 선수들하고 계속 지치지 않게 열심히 연습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서머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기세 좋게 연승 이어가 있어서 기분 좋고요. 하지만 절대 방심 같은 거 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달려가서 꼭 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